취두부는 아니에요. 그냥 자동시회를 가보니까 계란장 조이는 있잖아. 맛은 온이랑 비슷한다. 식탁에 김치만 없다뿐이지. 평균이랑 비슷한 느낌? 일본하고 한국 짬뽀는 느낌? 없다보니까 신심해서 고기를 하나 더 얻었어요. 돼지고기를 튀겼더라고. 음! 이게 꿀맛이네. 간장이랑 향실료 맞아. 식탁을 준비한게 좋고 맛있다! 괜찮지? 늪. 간식마다 아 너무 잘 먹었다. 산책과자고. 산책 산책과자 산책 산책과자 산책 안땡냐? 나 인도에서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돼 가자 산책 가자 솜순아 산책 가자 산책 가자 가자 가기 싫어? 솜순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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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순아 솜순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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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.